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의 멸류관 쓰고 주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순결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도 한자리 한자리 빈자리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머지 자리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그 입술에 찬양을 드리는 자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곳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 베니 흰 목사님이 쓰신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라는 책이에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여러분도 꼭 일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본문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날 아주 이른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나의 새로운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 밖으로 나온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 목사님에게 새로 생긴 친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침이 되고 이 새로운 친구하고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첫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순간 장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그런 분위기가 방 안에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감싸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방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실체가 되었고 성령이 나의 친구가 되셨고 성령이 나의 동료이자 보혜사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성령을 오해할 때 성령은 파워 파워풀 권능 어떤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국한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이 목사님은요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게 알려주세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과 깨닫게 해 주신과 말씀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아,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하시는 말씀 고린도우서 13장 13절의 말씀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무리하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스가리아 4장 6절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왁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이라 나의 성령으로 되는 이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그 가르쳐 주심의 분량이 점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동성해지고 생성해지고 그래서 마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음을 목사이면서도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간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복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가의 다락방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거기서 예수님의 핵심은 뭐죠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4장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육체적인 공간의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미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대언자 변호자 상담자 보호자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오늘 26절의 말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가 정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지금 금요일에 대구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중성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륜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 10편 51편 12절의 말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행복이 있습니까 구원의 행복을 회복하십시오 영이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야말로 중성교회가 참 부럽게도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살아있고 활력있는 좌우의 날선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레마의 말씀을 받고 찬양하며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현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알렐루야 아마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와 동일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분명히 느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의 세례 말씀 세례 기도 세례 성령의 세례로 뜨거운 금요일 그야말로 불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호사 성령의 기름부심의 감동과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역사 속에 어린양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잔치가 그곳에 임하고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일시를 열어 찬양하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저도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삶 속에서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탕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가 정답인데 기도가 안 돼요 혈액은 판정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18명 5천명 중에 한 명 희귀 난치병 치유와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교회 갔는데 예배당에 갔는데 엎드렸는데 신음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저를 위해서 주인이 간구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제 옆자리에는 대구 성경교회 김문태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 제가 한번 광고 드렸어요 청년 단일 기도에도 광고하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뇌암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 가고 이제 강조사 고시 보고 목사 한 수를 앞두고 있는데 봄에 코로나 재발되고 후유증으로 몸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생각에 아 이게 뇌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는가 찍어봤는데 정확히 맞은 거예요 뇌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의식의 혼수상태예요 협력계 목사님들이 이 단일 기도회를 위해서 한 3개월 전부터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한 주 한 주 지나실 때마다 살이 빠지신 흰머리 늘어나시고 목소리는요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시는지 목소리가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짐승의 목소리가 그날도 제 옆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로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노지한 목사님 기도하러 가신다 그러더니 남 기도만 듣고 있으셨구나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내 기도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손을 잡고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한 마음으로 동경상련이라는 거 알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저도 기도할 수 없을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제 손 잡아주시고 제 뒤에서 등을 밀어주시고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금식하시면서 골방을 지켜주시면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그 기도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성도님들 장녀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기도는 기도소리가 아니야 울부지즘이에요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탄식은 낙심과 절망의 슬픔의 탄식이 아니라 이 성령의 탄식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국률하신과 자비와 사랑의 탄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해야 사는데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유금형 권사님 맨날 우시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잔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기도와 잔성이 여기서 메아리 치는데 입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극률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주님 불쌍히 어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종부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간다면서 결국은 내 기도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여러분 14전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누가 봉 22장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전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고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풀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말씀만 하면 이 풍랑도 이 고난도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이 묶임도 이 막힘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같이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요 마땅히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에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 방식으로 내 욕심대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 새해 먼저 주시는 말씀은 자 성령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 피택자 교육하고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일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구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인생의 찬성가 한 장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하고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계실 분 있습니까? 한 장립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집사님이 이 말씀을 암성하시고 거기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생사고락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에게 지금 환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환란이 그의 고난이 인내가 되게 하시고 인내가 연단이 되게 하시고 연단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까닭모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요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욕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 요비에 일어나 거둣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 지라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 지이다 욕기 2장 10절에는요 욕기 2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통의 터널 가운데 욕은 1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부지하시는 것 같고 내기도 듣지 않으시고 내 형편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내가 가죽이 벗김을 받은 것 같이 내가 이 고난의 끝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부활하여서 그 구원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기 2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욕기 42장 5절 이 고난의 끝에서 이 터널의 끝에서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바탕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육체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육체의 소육을 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누출되고 있는데 불을 켰어요 가스 폭발이 났어요 집이 다 타고 엄마와 딸이 화마 그 속에서 이 엄마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딸을 구하여 내고 엄마는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 딸은 95% 전신화상 3도 이상의 이건 5%밖에 생렬 확률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적으로 그 자매님이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중국에서 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장로님의 전해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이 1년치 체류비와 치료비 생활비를 다 보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셔서 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더라 수술 후에 청년들이 와서 생일이라고 찬성을 불러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물을 흘리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의 삶 속에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미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치료해 주셨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중에 같이 그 화상에서 치료받고 구원받은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이 지선 지금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세요 이 지선 교수님을 만나고 더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면서 그동안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해요 중국에서 중학교까지 검정고실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검정고실에서 2014년에 이와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계 장학생으로 합격을 합니다 후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들 속에서 미국에 한 집회가 있었는데요 뭐요 화상생존자 그리고 화상경험자라고 부른대요 이 화상 경험이 있는 사람 화상생존자 화상경험자들의 모임인 피닉스 소사이어티 피닉스 뭐죠 불사죠 불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갖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의 자기 또래의 청년들 화상경험자 화상생존자들의 모임인 위드 어스를 조직하고 공동대표로 지내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 그리고 나에게로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서 이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한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단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몇 번의 좌절을 더 겪어야 할지 몇 번의 수술을 더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에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우리 심령에 지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 뜻대로 구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환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포해사 성령님의 영원한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탕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기도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서욕대로 욕심대로 구하였기에 응답이 없었던 기도의 제목들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한란과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기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게 아멘 까 끝까지 ktor